안녕하세요. 한국어를 진심으로 가르치는 가영선생님입니다. 저는 수천 시간 동안 다양한 세계의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왔습니다. 저는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. 저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가르칩니다. 제가 조금 더 쉽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연구를 하였습니다. 그 연구가 빛을 발하여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. 일반 속도보다 50% 이상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. K-POP이나 K-드라마를 좋아하는 학생, 외국인, 제외농포,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 모두 환영합니다. 하지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없습니다. 저 또한 학생에게 요구합니다. 한국어를 진심으로 배우세요. 그래야 저도 잘 가르치고 학생도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.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제 영혼을 담아서 가르치겠습니다. 저는 한국어 교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최고의 한국어 선생님에게 배우세요.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. 그럼 한국어 수업 시간대 봐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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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